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소원아! 원조여정 장혜진입니다. 양윤 선배님이십니다. 정승환입니다. 장필선 씨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퀵을 사랑하셨죠? 얼굴 잘생겼지, 노래 잘하지. 못하는 거 뭐 하나 있나? 결혼. 아내가 또 생수형이 씨 팬이니까. 참 이상해. 다 내 팬인데 다 다른 사람이야. 네. 우리의 만남은 이제 끝나지 마. 지금을 사랑하고. 어떻게 헤어졌느냐. 보고 있나요. 오랜만에 한국의 지중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. 예! 저 거친 세월을 지나. 노래의 진심인 선후배끼리의 어떤 그런 교감이 있는 뮤지션들이 있었구나. 아 좋구나 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아내는 어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내는 어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내는 어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.